한치! 한치? 나이스! 나이스! 오 크다! 야야야야야야 야!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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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. 금일은 한치! 한치 탐사를 나가려고 제 덕으로 왔습니다. 오늘 이용할 선사는 은하오고요. 여기 보니깐은 이 물칸 보통 앞쪽에는 물칸이 없어가지고 물이 막 넘쳐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밑으로 다 빠지게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섬매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. 나머지는 다 옆으로 그럼 오늘도 재밌게 낚시를 하겠습니다. 우리 세 명? 네네 오오오오 확률 있어! 확률 있어! 잠이 se.. 네네 어? 네 25! 25! 20! 아아 뭐 나이스 아아 나이스 너무 저거 꺼내셔야 되겠어요 이거 나은께서 못씁니다 여주로 꺼내서 지금 기다려주세요 어 환친아 대박 야 야 야 야 여기봐 여기 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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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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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어 회가 있습니다. 고등어 한 마리 잡혔는데 너무 통통해서 회가 진짜 엄청나게 땡겼어요. 바로 회 썰어서 맛있어. 보실 수 밖에 없어서 최선을 다 받습니다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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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은 조금 더 맛있었어요 먹기 많이 먹었다가 멈추 뼈 감사합니다.